신고림 대카와 함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수고하셨죠. 자, 이번 노래에는 선배가 다정하게 노래를 이어부르는 그런 시간이죠. 네, 맞습니다. 방금 노래 부르신 하자시가요, 문현주씨의 노래죠. 어, 두리서를 불러본다고 하는데요. 으흠, 근데 선배가, 후배가 이렇게 노래를 이어부르니까 그 그림이 너무 좋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, 두리서를 부르면 또 어떤 음색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요. 예? 네, 이어서요. 또 아름다운 소녀같은 문현주씨의 노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현주씨 이후에 또 사랑의 금메달 신동건씨 그리고 진한 사랑의 채훈씨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박수 보내주시죠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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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네네 4. 네네 4. 네네 4. 네네 4. 네네 서로 거주하여 살아날 때는 4. 네네 5. 네네 4. 네네 5. 네네 5. 네네 장관없고 마신다 더 아름다운 덕댄 사진만 살까 더 없으며 더 길어시기만 그리스도 생일정 그리스도 생일정 그리스도 생일정 그리스도 생일정 알하나 추를 생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